폰투데이 모비크랩의 아이폰5 메탈 범퍼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구성품으로 같이 액정필름이 들어있고요. 케이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. 안에 보시면 메탈 케이스가 들어있고요. 색상은 골드 색상으로 입사퀴이 도금처리가 된 제품이시고요.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흔들림 방지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. 흔들림 방지 스티커는 제품 하단 쪽에 양쪽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. 부착을 해보겠습니다. 안쪽에 붙여주시고요. 그리고 또 한쪽에 붙여주시면 됩니다. 부착이 된 모습이고요. 케이스 왼쪽을 항상 확인하셔서 제일 긴 홈을 선택하시고요. 위로 살짝 위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고리 형식이기 때문에 옆에 고리를 닫아주시면 되시는데요. 고리는 잘 닫힙니다. 색상이 굉장히 예쁘네요. 드레알루밍 소재로 굉장히 가볍고 슬림한 게 특징이신데요. 낙하 충격에도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. 도색 처리가 된 제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품향이 부드럽기 때문에 긁힘이 없으시고요. 옆면에 핸드폰 홀들도 굉장히 잘 제작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옆면에 핸드폰 홀들도 굉장히 잘 제작이 되어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에 버튼 홀드를 닫고 슬림한 게 특징이 됩니다. 도색해를 그리고 있는 것보다 솟이 많아진 것이다. 손톱이 있을 거에요. 아름다운은 손톱이 우젓은 감사합니다.